태안 안면도 가는 길에 남면에 빛축제장입니다. 아 이게 건공감리 태극문량이네요. 이게 LED의 혁명이죠. 일반 전구로 이렇게 많이 불빛을 밝히려면 전기료가 대단하겠죠. 쟤네들은 하트 안에서 뭔가 연애를 하는 듯 한데 뭔가 썸씽이 있는 듯 한데 모르겠습니다. 칠석날을 만나는 현우직녀는 아닐 것이고 여기는 아마 연들이 있는데 연못에는 연들이 있는데 밤이라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처럼 걷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딱인 것 같습니다. 위에 올라와서 전망대에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이 하나하나는 또 예쁘게 봐야 되겠지만 아 그래도 태극문양이 앞끈인 것 같습니다. 새열농구였습니다. 행복하세요. 는 그렇네요.